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내 꿈과! 안녕하세요! 블루키서입니다. 축하! 네, 이렇게 장병이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제가 지금 24살인데 여기에 오빠도 있을 수도 있고, 동생도 있을 수도 있고, 친구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정말 더운 날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저희 모두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다음 곡으로 저희 드림캐쳐의 현재 활동곡이었던 굿나잇을 들려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도 더 뜨거운데 한번 더 뜨겁게 불태워봅시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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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